오늘은 쿠릴 열도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쿠릴 열도는 검색을 안 해도 돼요 대충 어딘지 아니까 노란색 국경선 헤이룽장성이라고 써있는 오른쪽이 러시아 땅이구요 거기 튀어나와있는 내려와있는게 사할린 섬입니다 사할린 섬 그리고 오오츠케를 건너서 쭉 또 내려와있는 이 땅이 캄차카 반도에요 여기까지가 러시아 땅이구요 쿠릴 열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와카나이시 써있는 이쪽이 일본의 호카이도 부케도 지역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면은 기본 큰 섬이 여기 두개 하나 두개 있고 아래쪽에 작은 섬들이 있는데 이 작은 섬들은 약간 러시아가 일본 쪽에 돌려줄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이 큰 섬들은 돌려줄 생각이 없다 다 딱 봐도 화산 섬이죠 쿠릴 열도 섬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릴 열도 전체 다 해도 인구가 2만명도 안된다고 해요 2010년 기준으로 땅은 이렇게 넓은데 정말 인구가 없죠 그림자가 강하게 져 있는거 봐서는 이쪽은 북쪽 지역은 거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코탄 섬 북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러시아어로 나와있는 걸 보니까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만자못 와 닮은 그런 모습이네요 쿠릴 열도 지역 전체 인구를 다 합쳐도 2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쿠릴 열도 지역의 평균 기온은 우리나라의 철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추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겠네요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둘러보신 데가 쿠릴 열도의 시코탄 섬이었습니다 하뽀마이 군도의 이 섬은 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이 강수량은 많은데 여름에 안개가 그렇게 심하대요 그래서 일조량이 매우 적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큰 나무들이 자라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하보네이 군도의 섬들은 높은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거의 초원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흔적이 여기는 조금 보이네요 군사시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이 하나도 안 뜨는 걸 봐서는 진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막상 여기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척박하고 인간이 살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지역의 수산자원은 굉장히 풍부해서 러시아나 일본이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뭐 도로랄 것도 없고 다 풀밭이니깐 차들이 이동한 자리가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차들도 뭐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은 아닐 거고 군사적인 목적이나 연구 목적으로 들어와서 움직인 차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하보마이 군도는 바로 일본의 네무로시 북해도 네무로와 맞닿아 있어요 일본의 북해도 쪽은 꽤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일본 북해도 지역이 농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넓고 평평한 지역이 많아서 기계식 농업도 많이 하고요 경작지가 상당히 이렇게 보시면은 경작지가 구액 정리가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격자무늬 선들이 뭔가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구액을 나눠서 심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는지 농경지가 도로로도 구액이 나눠져 있지만 이 숲으로 나무로도 구액을 딱딱 나눠 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어떤 목적에서 저렇게 칸을 나눠 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기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쿠렐렐도의 쿠나시르 섬인데 북해도와 맞닿아 있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본 쪽은 농사도 짓고 있고 도시도 있고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나시르 쿠렐렐도의 쿠나시르 섬은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변방이니까 여기를 그렇게 개발할 요인도 별로 없겠죠 물론 일본도 일본 입장에서도 북해도는 시골이긴 하죠 뭔가 해류를 따라 퇴적된 지형인 것 같은데요 모양이 여기는 높은 산이 있나 봐요 쿠나시르 섬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칼데라 호수겠죠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온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보시면 여기서 땅 속에 광물질이 녹아나온 물이 이 호수로 흘러드네요 뿌옇게 쿠나시르 섬에는 활주로도 하나 있네요 무슨 활주로가 이렇게 바둑판이네요 완전 활주로를 타일로 만든 거 아닐까요? 뭐 특별히 개발된 곳도 없이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쿠나시르 섬인데요 이 지역이 조금 개발이 되어 있네요 거의 여기만 모여 사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작은 마을입니다 건물 지붕 같은 데 보니까 거의 뭐 가정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중국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일본이랑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바로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생김새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러시아는 북한이랑도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중국 같은 큰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우리도 힘을 길러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죠 해발 2,000m가 넘는다는 산이 바로 이 산인 것 같은데 쿠릴 열도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아서 사실 관광지로 개발하면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도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길지 않은 비행 시간에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화구와 화산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좀 이런 화산 지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도 화산 활동이 이뤄지는 듯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쭉 훑어보면서 오고 있는 섬이 이투루프 섬인데요 여기도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정말 많은 화산들이 있네요 산 정상부를 보시면 아직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투루프 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투루프 섬의 모습이네요 여기는 거의 외계 행성을 보는 듯한 신비로운 화산 지형의 모습이네요 구글에 사진이 하나도 안 뜨는 걸 봐서는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 넓은 땅에 사진도 거의 없고 사람들의 흔적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섬에 이렇게 많은 화산이 있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아 여기 이 지역은 화질이 왜 이런가 싶었는데 아 이게 눈이 쌓여 있으니까 너무 하얘서 반사가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보시면 눈이 녹은 지역은 다른데랑 비슷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산으로 가면 이렇단 말이죠 이게 아 눈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여기는 호수 같아요 얼음으로 뒤덮인 호수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해변 파도 부서지는 것 좀 보세요 여기 고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너무 하얘서 위성사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너무 하얘서 아무것도 안 찍힌 지역은 또 처음 보네요 눈으로 뒤덮여서 뭔가 에러가 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눈으로 뒤덮인 이트로프 섬의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크게 뭐 분쟁 지역은 아니고 저기 러시아 캄차카 반도까지 쭉 섬들이 이어지는데요 다 이렇게 화산 지형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은 배 타고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먹는 명태나 킹크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쪽 지역에서 많이 잡힐 거예요 정말 눈 쌓인 화산섬들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래도 섬마다 활주로는 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따가이 따이 화산처럼 화산 속에 화산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어요 화산 활동이 아직까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을 보여주네요 그나마 규모가 좀 있는 세베로 쿠릴스크라는 마을입니다 여기 이 섬을 끝으로 드디어 쿠릴열도는 끝이 나고 캄차카 반도로 이어지게 돼요 이 섬에서 쿠릴엘압을 건너면 바로 캄차카 반도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황량하고 춥고 떼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그런 쿠릴 열두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섬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캄차카 반도에서 일본 부케도 사이를 잇고 있는 섬들 쿠릴열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